안녕하세요. 이만승입니다. 오늘은 미국에 자동차 도시가 있죠. 디트로이드라는 자동차 도시가 있습니다. 그 자동차 도시가 자동차 산업이 이렇게 하향세로 들어가면서 도시가 굉장히 축소되고 또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고 이렇게 도시가 변화된 그런 이야기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변화된 것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그건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변화되면서 사람들이 그 도시 내에서 여러 가지 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빈 땅 그다음에 집들이 사람들이 안 사는 그런 집들이 많이 생기죠. 그 집 마당 있는 땅에 그 도시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의 도시도 그러죠. 지금 중소도시 이런 데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든다고 합니다. 인구가. 그리고 시골에도 자꾸 연세가 드신 분들은 계시지만 그분들도 자꾸만 기력이 없어지다 보니까 점점 시골에서 살지를 못하고 빈 집도 많이 생기고 빈 땅도 많이 생기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게 미국의 디트로이드하고 조금 흡사한 그런 면이 있어서 제가 오늘 그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디트로이드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구글에서 검색을 했습니다. 디트로이드가 이렇게 생겼어요. 엄청나게 큰 그런 도시죠. 여기가 자동차 도시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차가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차들이 여기에 다 절비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만드는 그 차들이 또 세계로 수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의 그런 도시다. 이거 보면 차가 말도 못하게 많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산업들, GM인가 그것도 그때 좀 안 돼가지고 나라에서 GM한테 돈도 보조하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뉴스에서 본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 산업이 거대하게 일어날 때는 도시가 활력이 있었죠.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풍요하고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일자리들을 가지고 있고 또 자동차 관련 일자리뿐만 아니고 또 밖에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밥도 먹어야 되죠. 술도 먹어야 되죠. 옷도 사야 되죠. 이런 부수적인 그런 사업까지 산업까지 다 이렇게 활성화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울산 같은 경우가 그렇죠. 울산은 어떻습니까? 울산 현대자동차가 한참 그거 할 때 울산은 서울 아파트들, 서울 경기에 있는 아파트들 그 정도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울산에는 여러 가지가 모든 것이 현대자동차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풍족했죠. 그런데 지금 자동차 산업이 예전 같지가 않죠. 그래서 울산의 인구가 막 분다고 합니다. 줄어들고 그리고 그게 처음에는 표가 안 나다가 눈에 띄게 표가 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합니다. 거의 디트로이드하고 비슷한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도시 특정한 그런 산업들이 이렇게 축소되고 몰락하면서 그 도시가 아주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활력 이런 걸 잃어가는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이 도시에서 제가 어떤 책을 읽었거든요. 이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옛날처럼 수입이 직장도 이렇게 많지가 않고 또 수입도 예전 같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농산물이라든지 유기농, 특히 유기농 농산물 이런 걸 사 먹으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비싸니까. 그래서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 도시에 공원들이 한 3천몇, 몇백 군데가 공원이 거의 폐어 비슷하게 됐대요. 그래서 그 공원에서 조금씩 유기농 채소 같은 걸 재배해가지고 먹기도 하고 자기 집 앞마당에서 그런 걸 재배해서 먹기도 하고 그리고 이웃에 사람들이 안 살고 집이 비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마당들이 황폐화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자기가 조금조금 이렇게 읽어가지고 먹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저런 현상들이 금방 일어나겠다. 얼마 안가 일어나겠다. 그게 길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불과 한 몇 년 사이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었습니다. 어제 유튜브에 이렇게 보니까 시골에서 기농, 기촌 해가지고 많은 6대 조건이 있더라고요. 이제 6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시골에 땅을 일단 사는 거. 땅 지금 샀다 그러면 보통 매득 되거든요. 땅이. 왜냐하면 땅값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농업용 땅 이런 거는 조금 규제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약간 도시 땅이나 대지 이런 것보다는 조금 싸긴 싸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형질 변경을 자꾸 잘 해줍니다. 밥 같은 거는 전 같은 거는 형질 변경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대지하고 밭하고 실제로 땅값이 얼마 차이 안 나요. 그래서 물론 산, 임야 이런 거는 가격이 되게 싸죠. 그런데 전하고 대지는 시골 땅 같은 경우에는 별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기농, 기촌을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는데 기농, 기촌을 많이 하게 되면 실패하는 원인이 첫째 땅을 사는 거예요.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도시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압니까? 자기가 어릴 때 자기 부모님들이 아니면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농사를 했다. 내가 시골에 살았다. 본 거하고 농사 직접 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 땅이 땅심이 좋은지 땅이 비옥한 땅인지 그리고 안에 미생물들이 잘 활성화되어 있는 땅인지 영양분이 골고루 있는 땅인지 그런 걸 여러분들이 눈 보고 어떻게 압니까? 급보기에 허헌해 보인다고 좋은 땅은 아니거든요. 일단은 땅을 사는 거 거기에서 돈이, 목돈이 딱 들어갑니다. 그 땅도 100평 위에 평 사는 게 아니고 시골에서 어느 정도 농사 지어서 먹으려고 하면 1000평 이상을 사야 된대요. 1000평 정도 가지고는 1년에 이렇게 넉넉하게 수입을 내기가 어렵답니다. 아무리 농작물이 비싼 농작물이라고도 그런데 만약에 1000평을 샀다 하더라도 비닐하우스나 여러 가지 스마트팜인가 이런 걸 짓게 되면 그것도 또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노지에서 비닐하우스나 스마트팜 없이 노지에서 농사 하려고 하면 최하 1000평 이상을 사야 된답니다. 1000평 이상을 사야지 이래저래 어느 정도 부부 둘이 시골에서 생활하는데 큰 불편이 없대요. 그러면 2000평을 만약에 샀다 그럼 이 땅값이 매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시골에서는 기농기촌한다고 하면 절의로 돈 빌려준다고 하는데 아무리 은행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돈을 이렇게 정부에서 보정을 써서 돈을 빌렸다 하더라도 빌린 겁니다. 빌린 거는 언젠간 갚아야 되죠. 그리고 아무리 절의라고 해도 이자 냅니다. 일렬도 없어요. 이자는 일렬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그게 예를 들어서 10년 거치 10년 거치 10년 상한 거치 때는 이자만 내니까 조금 부담이 적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거치 지나고 나면 10년 금방 가거든요. 그러면 거치 지나고 나면 그때는 이제 이자 원금을 내야 되니까 감당이 안 되면 땅 경매로 날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 사는 거 두 번째 이제 시골에서 망하는 것 중에서 집을 짓는 거래요. 근데 집도 요즘 건축값 엄청 올랐습니다. 뭐 최하 자재값 이런 거는 30% 이상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30% 뭐 그 정도쯤이야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집 짓는 값이 만약에 1억 정도라면 1억에 30%면 3천만 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건축을 잘 모르잖아요. 믿고 한다. 어떻게 그 건축을 믿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잘 모르니까 거기서 이제 보통 건축하게 되면 돈이 내가 1억을 예산 잡았다 그래도 이게 자꾸 오릅니다. 그게 뭐 1억 2천 됐다가 1억 3천 됐다가 1억 4천 됐다가 자꾸 돈이 올라요. 그러다 보면 1억 잡았다가 뒤에는 1억 5천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도시에서 이제 아파트 하나 정리해가지고 아파트 집 팔아가지고 시골로 갔다 땅 사버려 집 만들어버려 목돈 다 들어갑니다. 돈 조금 남은 거 가지고 농사하다 보면 농사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이렇게 실패하게 되죠. 한 해 실패하고 두 해 실패하고 그러면 뭐 한 달에 50만 원도 못 버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리고 이런 악순환 그걸로 인해가지고 시골에서 이제 우리가 기농기청을 했었을 때 실패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시 원래 살던 대로 도시로 돌아오면 그때는 아파트도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아파트도 없어지고 그리고 또 이래저래 모아놓은 돈들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 이제 조그만한 뭐 이렇게 천세집 같은 거 얻어가지고 살라고 하면 예전 같지가 않죠. 막막합니다.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로 가지 말자. 시골로 아예 가지 말자. 이게 아니고 가더라도 우리가 이제 예행연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몇 년 정도 한 번 최소한 한 3년 정도는 여러분들이 농사를 한 번 해보고 그 다음에 가보자. 디트로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도 저기는 자동차 국가 자동차 도시였는데 저기서 농사하는 사람들이 자꾸 많이 생긴대요. 빈 땅에다가 농사를 해가지고 왜 우리가 지금 이번에 제가 명절 때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과일을 한 번 사러 가봤거든요. 뭐 사과 뭐 배 이러는데 사과 뭐 한 요만한 상자에 10개 놔두고 3만 7천 원입니다. 원래 이제 좀 보기는 좋아요. 가락하게 이렇게 대기하는데 10개 놔두고 3만 7천 원이에요. 그 다음에 배 뭐 한 10개 놔두고 그것도 3만 8천 원입니다. 두 개 사는 거니까 이거 뭐 7만 원 8만 원이에요. 이 뭐 과일 몇 개가 말도 못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뭐 다른 거 이렇게 조금 사면 과일값만 그냥 10만 원 금방 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채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막 이렇게 농약치고 뭐 어쩌고 비룩비룩 이런 거는 먹기 싫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유기능 좀 좋은 거 포장 잘 돼 있고 뭐 이런 거 살라고 그러면 그거 조금 집으면 그냥 4,5만 원 금방 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우리 현실이다 보니까 이제는 디트롤 리더 같은 저런 자동차 도시에서도 사람들이 농사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사는 데서 농사를 하지 마라 하는 게 잘못됐다. 이거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지금 빈 땅 찾아가지고 농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도시에 여러분들이 막 난 아파트 살아가지고 뭐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간단한 채소 같은 거는 흙하고 화분하고 이런 거 다른 거 하나 갖다 놓고 흙도 쿠팡에 주문하면 돼요. 주문하면 흙 이만한 포대로 해가지고 10포대 20포대 다 배달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뿌려가지고 여러분들이 간단한 채소나 이런 거는 집에서 매일매일 먹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만들어 묶고 그 다음에 좀 제대로 된 이제 그런 농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아르마리로 아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시골에 농사를 안 하는 땅들이 억수로 많대요. 굉장히 많답니다. 그런 거 한 100평 200평 빌리면 1년에 사용료를 갖다가 10만 원 20만 원만 주면 된대요. 1년 사용료가 그러면 그런 거 해가지고 빌리고 또 여러분들이 시골에서 사람 쓰려고 인건비가 되게 비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아르마리로 주변에 사람들을 몇 명 모으는 거예요. 이제 개 모으듯이 개꾼 이제 이렇게 개 모으듯이 몇 명 모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다든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두 번 간다든지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가지고 이렇게 같이 한 번 농사를 하고 그리고 그걸 또 서로 나눠먹고 이런 식으로 이제 첫 채는 하다가 그 다음번에는 이제 그거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천평의 콩농사 하면 그 부부 두리가 기농기촌 해가지고 1년을 못 먹고 산대요. 천평의 콩농사 해가지고 근데 천평의 콩농사를 해가지고 그 콩을 가지고 메주를 만들고 된장을 만들고 간장을 만들면요. 1년 충분히 먹고 삽니다. 그 콩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보통 그 도시 사람들이 시골의 땅 감당할 수 있는 게 2,300평 정도래요. 그 넘어가면 감당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여기저기서 요즘 많이 추워들었습니다. 조금 똑똑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부부가 할 수 있는 게 한 2,300평 정도밖에 안 된대요. 더 이상은 이거는 뭐 더 이상 하다가는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그 이게 뭐 가꾸고 있는 게 아니라 중노동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노동하다 보면 안 아프던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뭐 이러면 오히려 병원비가 더 들죠. 그래서 이제 살살 할 수 있는 정도는 2,300평이 최고래요. 300평 넘어가면 도시 사람들이 안 된다 감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마음은 알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농사해 보십시오. 10평짜리 조그만한 것도 뭐 그냥 몇 달 만에 포기했습니다. 지금 올해는 포기 안 하려고 해요. 올해는 어쩌든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한 5,6년 전에 한번 해봐야 돼가지고 10평 10평이 뭡니까? 조그만 거 요거 하는 것도 몇 달 해보고 완전히 특히 여름에는 돌아서면 풀이 올라옵니다. 돌아서면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농약도 치고 이랬는데 농약 치가지고 다 죽여놨어요. 그리고 한 2주 뒤에 가게 되면 걔들은 다 죽었는데 또 다른 게 다른 풀들이 또 올라와요. 그리고 또 그걸 이렇게 이렇게 또 죽였습니다. 죽어 나오면 또 한 달 정도 이따 가보면 또 다른 게 올라와요. 이놈어 그냥 이 아이고 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뭐 안에 땅 안에 뭘 보물 창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올라옵니다. 올라와가지고 뒤에는 제가 선발을 들었죠. 도우지 못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어쨌든 식물들하고 저는 어쨌든 사이좋게 지내려고 그러거든요. 자꾸 농약 뿌리고 하면 지도 기분이 나빠가지고 더 머리 막 이렇게 들고 올라올 것 같아서 올해는 지금 잡초 공부도 제가 무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잡초들도 하나하나 앞으로 영상을 만들어가야 여러분한테 이렇게 알려드리기도 하고 또 잡초하고 친해지려고 그래서 걔들도 살라고 어쩌든 흙 속에서 위로 올라오는데 그걸 자꾸 뽑고 자르고 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우리는 도시에서 지금 과일값이고 농산물값이고 너무 비싸요. 물론 농민들은 제가 못 본다고 난리고 우리는 너무 비싸다고 난리고 이상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유통하시고 경매하고 뭐 하고 그런 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죠. 그분들도 좋은 아파트에 살아야 되고 또 술도 비싼 술 먹어야 되고 또 와이프한테 이런 것도 주어야 되고 하니까 자기들도 가격 수익들을 자꾸 내야 되잖아요. 그걸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밭에서 농민들이 정말 여름에 땡볕에 땀 흘려가지고 만들어 놓은 걸 중간 유통 과정에서 이렇게 난가묵고 저렇게 난가묵고 이렇게 난가묵고 그게 전부 마진으로 다 넘어가가지고 실제 소비자는 덕글 빠집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경기 좋고 돈 많고 모든 것이 풍족할 때야 아무것도 아니죠. 뭐 사먹으면 되지 이랬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어렵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위축되어 있습니다. 다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건 힘들 때 잘 먹어야 되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먹는 거는 좀 잘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비싸니까 우리가 능력하게 못 먹어요. 잘 못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재배해서 먹으면 좋습니다. 재배가 저는 사과나무도 한 5그루 시골에다가 사과나무도 한 5그루 그리고 배나무도 한 5그루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 같은 걸 5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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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번 심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사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농사하는데 사과가 좀 못생기면 어떻습니까? 지금 뭐 이렇게 사과가 저는 무슨 수박인 줄 알았습니다. 이번에 사보니까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그렇게 키우려고 그러면 제가 또 들은 말이 있거든요. 농약 부지런히 뿌려야 됩니다. 농약 부지런히 뿌려야지 때깔이 이래 좋아요. 이렇게 좋은 거 해가지고 제가 한 번 먹어봤거든요. 이게 사과인지 호박인지 잘 구별이 되어야 퍼슥 퍼슥하고 옛날에 우리 사과 먹을 때 하는 새콤한 맛들 이런 싱싱한 맛들 이런 거는 찾아보려야 찾을 수도 없고 오히려 설탕 쳐가지고 모아야 되나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번쩍번쩍 듭니다. 그리고 배 같은 것도 우리가 옛날에 배 같은 거 정말로 농사 제대로 된 배들 먹으면 어떻습니까? 속이 시원하죠. 요즘 배들은 그냥 무신인지 배인지 어떨 때는 구별이 잘 안 돼요. 꿀 발라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거 다 흙이 전부 기운이 없고 밑에 그게 안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배나무 5그루 사과나무 5그루 이런 걸 심어가지고 우리가 따먹으면 되잖아요. 5그루 정도만 하면 그래도 한 3년 정도만 하면 그걸 따먹을 수 있대요. 그러면 한 개를 먹어도 제가 농사해가지고 몸 더 좋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시골에다가 빈 땅 사람들이 안 쓰는 거 이런 걸 가지고 하나하나 임대해서 그러니까 10만 원 가지고 사니까 요만한가 한 두세 상자밖에 못 삽니다. 그거 뭐 어느 세월이에요. 일주일에 다 먹어버리는데 그래서 차라리 10만 원 주고 땅을 빌려가지고 거기에다가 요것조것 조금조금조금씩 이렇게 심어가지고 하는데 이제 농사를 좀 편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생물 농법으로 가야 됩니다. 이 미생물로 태비를 만들고 태비를 완전 발효시켜야 됩니다. 그 태비 만드는 거는 도시에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만들어가지고 이런 큰 말통 같은 데 있죠. 그런 데다가 원액이죠. 그게 만들어서 가지고 시골에 가서 거기서 뿌리고 그러면 됩니다. 요즘은 뿌리는 기계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콤프렉시나 이런 거는 비싸잖아요. 들고 다니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전기 전동 뭐 이런 걸로 뿌리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한 16만 원 17만 원 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막 손으로 접고 이럴로 하려면 팔 아프니까 이제 딱 이렇게 스위치만 딱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전동으로 쫙 그 위생물들이 뿌리지는 그게 16만 원 17만 원 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나 사가지고 그럼 그거 하나만 뭐 한 100평 200평 한 300평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혼자서 다 뿌립니다. 그럼 뭐 이렇게 들고 전기 딱 해가지고 또 이렇게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한 두세 시간이면 일 다 끝나니까 또 집에 들고 와가지고 충전해가지고 그 다음번에 갈 때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하나 앞으로 해야 됩니다. 오 나 안 하고 좀 버티볼래 버텨봤자 이제 몇 년이에요. 몇 년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버틸래야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돈도 많고 난 가진 돈밖에 없어 뭐 이러고 아 사 먹지 사 먹으면 돼요. 물론 이제 비싼 돈 주고 사 먹으면 되는데 저처럼 서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이제 그런 걸 삽삽삽 농사해가지고 하면 저도 물론 잘 먹고 또 주변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조금씩 주고 나누고 어려울수록 이웃들끼리 이제 힘을 합하고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저 같은 서민들은 이제 저는 이제 농사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묶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지금 할 거예요. 지금 태비 같은 거 막 만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땅의 유황뿐이라고 그러는데 밀감 껍질이 있잖아요. 밀감은 제가 다 먹고 밀감 껍질을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균 넣고 그리고 이제 그게 활성화됐는지 안 됐는지는 찍어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면 됩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미생물들이 부글부글하면 활성화된 거고 뭐 부글부글 안 하면 활성화 안 된 거겠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앞으로 제가 이렇게 진행되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 나무 심는 거 그다음에 잡초 나는 거 이런 걸 전부 영상으로 다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요거 이제 만드는 걸 처음에는 한 100개 만들어야지 그랬는데 지금 100개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한 1000개 정도 만들 생각이에요. 기본으로 1000개 정도 만들고 그다음에 생각 대해보고 한 2000개나 3000개 더 만들지 일단은 1000개 정도는 만들어야겠다는 인원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는 걸 생각을 합니다. 할수록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자꾸 많아요. 자꾸 이것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저것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습니다. 제가 좀 이게 제가 술을 먹으면 말이 없어요. 술을 이렇게 딱 먹다 먹으면 점점 말이 줄어듭니다. 제가 술이 굉장히 체해버리면 한마디도 안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딱 입다 먹고 가만히 벙글벙글 있으면 그거는 술이 만취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좋은 걸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평소에 제가 말이 많아요. 평소에 집사람이 어디 이렇게 차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갈 때 5시간 올 때 5시간 하면 집사람은 거의 말을 안 합니다. 갈 때 5시간 올 때 5시간 차 안에서 제가 혼자서 말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정도로 말이 좀 많습니다. 유튜브 하고 이런 게 저는 완전히 하늘이 내려준 즐거운 즐거운 할 때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트로이드 미국의 그 그대한 산업 도시가 여기 저기서 사람들이 농사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우리의 중소도시 우리 도시 금교 얼마 안 가가지고 몇 년 안 가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가가지고 땅들하고 이런 거 확보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던던하죠. 그리고 혼자서는 부부 둘이서는 300평 이상 하기 어렵죠. 그러면 여러분 땅을 날리려고 그러면 옆에 주변의 사람들을 여러분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을 자꾸 꼬셔서 시골로 데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농기촌 하지 말고 하지 말고 그냥 갔다 오고 여러분들이 가서 하루쯤 내가 쉬고 오고 싶다 그러면 시골의 빈집들이 있잖아요. 그거 임대하면 돼요. 빈집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빈집들이 임대하는데 그 임대료도 돈 얼마 안 안 답니다. 그 임대료도 그냥 1년에 조금만 주면 된대요. 그것도 이렇게 약간 집이 안 좋은 그거 우리가 그냥 백지 붙이고 우리가 페인트 칠하고 우리가 고쳐서 쓸게 이러면 말만 잘하면 공짜로도 빌려주는 집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집은 사람이 안 살면 이렇게 자꾸 점점 폐허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공짜로 빌려주는 집도 있대요. 그런데 빈집 거기에 예를 들어서 1년에 돈 조금만 줘도 그걸 여러분들이 쓸 수 있대. 거기서 살아라는 게 아니고 한 번 가면 일하고 저녁에 해주고 나면 밭에서 일을 못하니까 앉아가지고 같이 간 사람들이랑 삼겹살에다가 고기 좀 구워 묶고 밥 한 거나 묶고 그냥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러려고 그러면 햇빛 가리주고 바람 가리주고 비올 때는 또 놀아야 되니까 그런 집에 하나 있으면 돼요. 그것도 빌려서 하면 됩니다. 돈 얼마 안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앞으로 하자. 그러고 하려고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이 농사 농약 뿌리고 뭐 뿌리고 이래 가지고 안되니까 미생물 농법으로 농사를 해야 된다. 이걸 어떻게 발효 태비를 만들고 어떻게 미생물로 해가지고 하고 이런 걸 계속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